부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책이 우리는 말락이고 유대인들은 역대합니다. 순서가 좀 다르고 권수가 다릅니다. 내용은 것 같은데 우리는 39권이고 유대인들은 24권이고 우리는 12권의 소 선지수인데 유대인들은 이 12권을 묶어서 1권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권수가 우리는 24개 저기는 39개 우리는 39개 저기는 24개 이렇게 숫자가 차이 나죠. 순서도 좀 차이 나고 권수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말락이 있어 마지막으로 마태복읍 읽어도 뜻이 통해요. 우리 그레시도인들이. 지금까지는 이게 참 잘못된 게 신약 성경만 들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구약과 신약은 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잘 안 말했었기 때문에 결국 신약 성경만 들고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은 신약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참 정말 복음을 정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는데 막상 유대인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복음성은 less trash.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m 복음성 말고 사정인들부터 계시로까지는 more trash. 이 수십 개꾼을 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데서 조금 더 두려움을 나누지 말합니다. 제가 정말 여기 우리 한용근 장론님이 오셔서 제가 4층에 살고 이분이 바로 우리 집 밑에 3층에 살았어요. 우리 서로는 너무 잘합니다. 그때 만약에 술 한잔하고 갔다 갔다 해서 갔다 먹으면 오늘 자리가 없어요. 정말 정말 오늘의 그 성태턴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이분이 재직회 서기로서 정말 하나님 안이 아시고 제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 감동적인 걸 골라가면서 하십니다. 이분이 와서 보니까 이제 만나라 이야 우리 집 같아요. 하룻밤 잤는데 그렇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을 신약으로 넘겨주는데 걸고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읽고 있지 않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을 저 비빙성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갈 때 첫 절이 뭐냐. 이 첫 절을 살피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신약만 달랑 들고 오는 사람 보고 아무리 적 않고 우리 한국은 또 이상해요. 신구약 그래요 신구약. 신구약. 세계 어느 어느 도 신구약이라 부르는 데가 없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신약. 이것도 제가 논리를 정리하니까 너무 많아요. 신구약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많단 말이에요. 일곱 개는 잡아낼 수 있어요. 매우 크게. 반드시 뭐요? 구신약. 순서를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헌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딱 성경이 주는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고 신약만 달랑 들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네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이 우리 잘 아는 분들 지금 아니었기 때문에 또 내일 이야기를 또 할 게 많기 때문에 내일 제가 놀라지 마세요. 2강 3강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내일 잘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제가 하더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꼭 같은 순서로 기록이 되나. 이거를 제가 1강에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도 크게 말하면 5등분. 신약 성경도 크게 말하면 5등분. 여러분은 소아시아의 7교회만 생각하지. 사도 바루부터 일반 설치까지의 말씀하는 교회가 7교회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정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응태리하면서도 목욕 재개하고. 아시죠? 얼마나 정성껏 합니까? 제가 시간을 엄청납니다. 하여튼 가짜들일수록 진작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하고 반갑고 그냥 집도 교회고 길도 교회고 길바닥에서 구원 받은 사람은 길이 교회지. 그렇게 이제 살다보니 골 넣다보니 너무 또 이렇게 박박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1, 2, 3 야 이거 즉사 할 뻔했네. 그래도 복사님이 요 아잖아 그래서 안고 보니까 야 이게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이렇게 할 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마 너 그렇게 가불고 그렇게 네 성전에 와가지고 어? 어 이거 우리 제가 할 때는 이말 했지만 벌써 우리 목사님이 다 경고를 주잖아요. 내가 이거 뭐 배경집으로 왔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 집안은 항상 빨리 깨갖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의 보혜로 세탁하고 다시 빨리 원산 복귀하고 아멘 순간순간에 순간순간 그 베드로를 보세요. 가요리 신문하니가 복이 있다. 니가 잘할 수가 아니고 이렇게 깨닫게 안가고 아버지가 이렇게 깨닫게 해줬다. 얼마나 잘됐는데 바로 그 뒤에 사탈 아래인으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와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비듬거리게 만드는 자라는거지. 이게 우리 영의식이죠. 자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좀 합시다. 제가 이제 본래 기록된 우리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순서대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씨의 아들 다윗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족보의 책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건들어 이걸 가지고 와 그러니 오늘은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의 구약에서 신장을 받을 때 딱 두사람 아브라함과 나이스 아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많이 알면요 듣는 순간에 혈관이나 신경조직이 쫙 터져나가듯이 우리 몸이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딱 드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 로마스 사장이 딱 기억나네 로마스 사장도 보면 모세를 딱 기둥을 해가지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 이후에 다 해가지고 절대 행동이 아니다 할래가 아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다 그걸 로마스 사장이 딱 뽑은 사람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여러분이 성경에 엄청나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구약에 갈려있지만 급할 때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자세한 건 그 뒤에 있나 봐요 하나씩 하나 나옵니다 나오는데 맨 앞에 나오는 날은 요약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족보에 집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오고 사용은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족보에 집이 장세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장세기 2장 4절과 5장 1절을 여러분 히브리아 성경이 아니고 헬라말로 주전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의 북서쪽에 거기에 바닷가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주전 200년경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아를 몰라요 허터적인 그 나라 말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국제 언어인 헬라말로 성경을 72명의 학자들이 유약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지금 헬라가 아닌가 지금 우리 여기 아테브리아 1절이 이거를 딱 뒤집어가지고 장세기 2장 4절과 5장 1절 읽으면 꼭 같은 표현이에요 족보에 집이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어라만 지니아저시 더 북 더 북 오브 지니아저시 이 말은 그냥 쓰는게 아니고 족보에 집이 상식에 놓은 인류의 족보를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 예수님의 족보에 집이다 헬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죠 이걸 보고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믿는거 보면 정말 머리가 안돌아가는 생각이죠 족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더나 지금이나 어느 문화끼리라도 족보는 조작을 못해요 딱딱 1대 2대 3대 탁페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뭐 쉽게 말하자면 성시가 있고 성시에 또 화가 있고 딱 그래서 족보 체크하면 다 나와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큰 골격으로 한 세가지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1번은 아브라함을 분석할 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든 자구나 하는게 여기 장세기 11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를 여러분이 꼼꼼히 읽을 때 딱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요거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오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노!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영어로만 쏙 보았고 오! 오! 오 아주 그래! 기쁘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뭐라 그러죠? 나이가 50도 안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연세에 비해서는 좀 노숙하게 보여요 저는 언제든지 어린 아이 같아요 이게 지금 시일 때 숙만력을 보면 너무 달라요. 그런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33살인데 50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기뻐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큰 아브라함이 제가 살았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의 1번은 유래인입니다. 2번은 그냥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금유를 받아서 양자로 빨리 들어가고 돌 강남나무가 찬 강남나무에 적붙이는 식으로 우리에게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게 뭡니까?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냐? 제가요 참 살고 보니까 미국에 20년 살다가 한국을 갔습니다. 가서 방이 두 배나 비싼 동네에 방을 빼기가 팔라고 빼기가 두 배나 어려운 동네에 한편에 일을 갑니다. 내가 있을 때 일을 넘었어요. 그런 곳인데 거기 가면 성민교회가 바로 밑에 있고 우리 그 누굽니까? 아주 부흥사로 요면한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 신호등에 딱 서면요. 눈물을 제가 흘리고 왜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을 태어났나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로스앤젤스에 91년도에 제가 세 번째 교회가 개척되도록 하라는 했었는데 그 91년도에 로스앤젤스에 한국 사람이 매는 사람을 하면 70만 명이 살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있었냐? 700개가 있었어요. 70만 명에 7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60년대에 부흥 많이 할 때 이런 부흥가 돌았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낫다 하면 불이요. 섰다 하면 교회라. 왜냐면 불난 살이 빈트에 밤새 그냥 그 주인이 안 지키면은 교회가 썼어요. 특별히 그 불강독에서 내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불강독이 자기 상가에 다 타버렸는데 장로님이 북한에 내 온 장로님이 척막을 치고 그걸 지키는 게 땅을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가 썼으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는 언례를 받았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보드피플로 미국에 많이 왔습니다. 이 피라델피아가 진짜 많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피라델피아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축구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한양은행은 지금 감각이 올 건데 그 린델이 아파트에서 쨔껏 옆으로 가면 우리 그 브로스길 따라서 가면 우리 항상 그 많이 살았어요. 로그한 커뮤니티니까 그런데 우리 항상 얼마나 부진하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 교회로 파지고 장로는 여그러지야 장로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빠져나간 집에 베트남에 보드피플들이 살았어요. 한 가정도 아니고 여러 가정이 막 짱깡이 돼가지고 가정 다 깨졌어요. 베트남 사람들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아버지 엄마도 없고 그냥 한 네 가정도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살고 내가 가서 예배하던 곳에 나는 전도하러 갔는데 그런데 제가 베트남을 갔습니다. 로산젤스에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왔느냐 놀라지 마세요. 35만 명이 살았어요. 91년도에 베트남 사람들이 로산젤스에 35만 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릴럴 사이란 이라고 하는 그 우리 오렌지 카운트에 내려가면 거기 상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딱 성별 쌓아가지고 조그마한 문지도 박아버리면 그 안에 그 사람은 다 동 안에 집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서로 서로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쌀가게 생겨 쌀가게 생겨 쌀가게 옷까지 옷 갈아 옷 갈아 이래서 저끼리 그냥 피어내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우리가 달라요. 제일 무서운 민족이 키는 제가 베트남 교회 가면 중상급에 속합니다. 키가 작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100% 다 쌍꺼풀이에요. 그래서 제가 쌍꺼풀이니까 나는 쌍꺼풀에 쌍꺼풀인데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35만 명이 사는데 릴럴 사이란도 있는데 우리는 저 다운하우면 저 북쪽으로 올라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몇 개 있는가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고 몇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됩니다. 하니까요. 우리는 770만 명에 700개 교회가 있는데 35만 명이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교회가 몇 개 있느냐 11개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때 웨슨 시나토에서 제가 개군 교수로 있었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방을 붙였습니다. 베트남 학생이 웨슨 시나토 오면 전액 자금을 우리가 다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래 있다가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이 다섯 가지가 확 오면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누동 기다리다가 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만 했냐. 이게 우리 가슴이. 할렐루야. 한 장 논인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자리가 있고 우리 두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방학적으로 예수님이 언제나 동의하니까 이 긴 세월 흐르고 한 40년만에 만났습니까. 이렇게 만나도 옆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관적인 거라서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나는 오늘 엄청 감동이 와서 이야 세상에 진짜 만나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때 따위가 있다고 때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만나지. 아멘.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었다 하는 대목 예수님이 찾아왔더라면 아브라함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만 제가 좀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고대 근동학입니다. 이건 제같이 이라크에 발을 벗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까지 가보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유족물들을 보는 사람이라야 감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다윗은 정말 출발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49살이 될 때 인생으로 말하면 황금기 때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한 명이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자를 안 보냈으면 그래가지고 아타하이시 벤마벳 뭐라고? 그 정말 도망하는 놈이 자식처럼 생명을 그 이웃에 불쌍한 양을 갖다 잡아먹었다고 우리 자식하고 막 그리 히브레로 말하면 벤마벳 그 놈은 죽음의 아들이다. 우리말으로 보내갈 때 마땅히 죽을잖아 이랬단 말이야. 그냥 칼으로 한 놀잖아. 노니까 그 칼을 가지고 지목을 확 채워져도록 한 말이 뭐냐면 아타하이시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할렐루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칼에 다윗이 목이 날아가면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마흔아홉살부터 죽는 70세까지 10편 6편의 말을 인용하면 날마다 눈물로 신상을 적시고 요를 띄우는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는 대개의 걸음을 매일 걸은 거예요. 나는 다윗이 아니지만 이제는 만큼 살고 보니까 다윗은 70에 죽었거든요. 난 아직 70년인데도 팔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괄호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애틀란드 가서는 정말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아침 10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이런 목소리로 계속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보시고 그냥 하니까 입술이 약간 터지려고 그러고 그냥 코감기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지금 이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좀 얘기하는가 하면요. 둘 다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칙을 얻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합형 두 개 엎어놓은 거 그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윗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표현. 히브리언은 마겐다비. 다윗의 뭐랄까요? 우리가 저 뭡니까? 우리가 막는 거죠. 창을 딱 막는 거 방패. 다윗의 방패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죽나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죽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40명의 왕 중에 정말 1번에 해당되는 왕은 다윗의 마음을 보니 켈레드 엘로힘. 하나님의 마음같은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요. 하나님의 마음같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친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딸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같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 아버지의 눈치를 봤어요. 그 분 자신이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돼 하고 자기 배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제 뜻대로 마음 쓰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지금 금을 냅니까? 내 마음대로 설마 안 돼? 주님의 이름으로 쓰인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인데 안 돼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 그 주님 이름으로 선자 귀신 많은 권능을 행하라. 이거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 볼 때는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 하는 말이 I have never known for you. 나 안전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불법을 해가는 자들아. 불법을 매일 하고 있는 자들아. 예배하고 있어도 불법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막 망아지같이 날고 뛰라는 걸 이걸 딱 안 잡아줬으면 오늘도 이거 제가 큰 시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순간 내가 나를 봐도 야 이거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그런 거에요. 순간에 순간 너무 이렇게 여러분하고 반갑고 우리 예배 들으려고 지금 왔는데 이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건 기도하는 집인데 아 하나님 앞에 살려주신 거에요. 감사해요. 이 부약실 들어가면 그냥 바로 변화 때려가지고 바로 저기 살 수도 있어요. 다른 불을 들을 때 나답과 아비옥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살아버렸어요. 민숙의 11장에 가보면 이유 없는 원망을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원망의 불을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그 이름이 참 재밌어 이 불이어로 타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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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하면 타베라 불이 나와서 불사랑이라고 불평에 불이 나올 때 하나님의 불이 그냥 맞붙이러서 타 죽는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가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로 크게 보는거는 여기 족보인데 족보가요 세상말로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전부 다 죄칠강이에요. 좋은 양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죄칠강이에요. 유다라 유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침팔 유다 유다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 며느리하고 부역자라는 관계를 그 부역자라는 관계를 한 것이 덜통나기 전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니가 어디가서 고대제사에 들어와도 자기가 해놓고 그러니까 도장하고 거리 딱 주니까 이거 할 말이 없지요? 자기의 약조보리 그 며느리 소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족보를 보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사람이 있긴 있어요. 미사람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은 정말 우리 구약에서 죄에 대해서 별로 지적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분들이 이름 지을 때 데이미어 조셉 이거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는데 제가 석사기 받을 때 영어 이름을 달라 이런 말을 제가 조셉을 줬어요. 조셉. 내가 진이니까 JJ니까 누가 알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후렴 안에 어디서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부도 바르다. 내가 아무도 말 안했는데 당황도 모르지요. 영어 이름이 조셉. 이 안에 있는 멤버들 알아서 발표하는 데다가 조셉. 자 여러분이 여기 보실 때 아 죄인 칠라비들 치워내면 전부다 구역질하고 통하고 싶은 죄 이야기만 여기 가버려고요. 그래서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 예슈아가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야샤라는 동사의 명사입니다.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 왜 이름이 인격과 사명의 요약이니까 빌리포의장 구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뜻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한국이 낳은 학자 중에서 제일 박사 제자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서울대 물리대 종교학과에서 은퇴한 신상홍 박사입니다. 제가 신상홍 박사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홍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찬송을 학교 잘 안 불렀어요. 이분이 이 찬송을 늘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이 내 속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에 살아온 사람들은 격기 일으킵니다. 성격이 아주 유대인 노는구나 유대인 시온 예루살렘 이런데면 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찬송이 오늘 불렀는데 왜? 지금 동문과 맞아서 제일 좋은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들아 외쳐라 여기는요. 예수님의 칠각입니다. 예수님의 칠각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찬송 제가 사실은 바그다드에서 바그다드에서 4시간쯤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바그다드에서만큼 멉니다. 동남쪽에 갈대아 오르라는 곳인데 우리 제마 부대가 거기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이 동네 이름이 현지 지명은 나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 한국군 중에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여기 사람상에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군대가 거기 가있기 때문에 그 우리 내려갈 때 주님의 예배를 어디서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에 가면 지구라시가 있는데 지구라시 한 23m 정도 1층만 딱 보존되어 있고 2층 3층만 살아되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100개 계단 그런데 거기에 아무 장치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한 장 정도 체격 좋은 사람이 단단한 문화식으로 가면 그 모순이가 다 이게 흑벽돌을 해약에 구운 거거든 그게 다 으깨져가지고 제대로 안 돼있어요. 다 빠다져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앉아서 사진 찍는 거야 이게 왜 나라가 그런 나라이고 문화재 보호가 안 되는 나라입니까 90년에 걸프전으로 이후에는 완전히 내려앉는 곳입니다. 한 번도 못 패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는 곳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야 이 지금 족보는 1장 21절이 말하는 이 말에 가있어진 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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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만드는 족보다 이건 이제 우리 앞으로 숙제입니다.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구약회가 있어요. 이거 한 몇 년 몇 년 몇 년 이 지금 족보 이야기 다 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여기 구약 역사에 나오는 징검다리 같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오늘 절로만 찍겠습니다. 자 장세기 11장을 배워보세요.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장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그게 뭐하나 어디죠? 바벨탑이라는 이야기 바벨탑 잘 아시죠?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방식이 뭐였죠? 언어를 혼잠하게 해서 허터지게 만들었다. 장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왜 적어놨죠? 아 아브라함은 지구란 문화 속에 살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시면요. 10절부터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후손이다. 항도 있고 야베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다. 이걸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2절은 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그어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이 굉장히 셈족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이 27절부터 32절을 보면 잘 분석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복을 받았는데 실제는 복받지 못한 자 저주받은 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 저주의 형태로 설명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눈물 놓기도 하면 하나는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오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기에 뭐죠? 아브라함은 지브라세의 귀신을 섬기는 그 흐름 속에서 이론적으로는 셈의 후손이가 복받았는데 실제로는 복이 없는 저주받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11장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나오죠? 죽었더라 죽었더라 27절부터 32지까지 보세요. 죽었더라 이것은요 이게 저주입니다. 복이 아닌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리고 뭐죠? 자식이 없었더라 구약에서는 자녀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만화기 2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시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읽어보면 그 톤이 좋은게 아니에요.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합시다. 되라라는 단어 되라 번호 1번 1번 이름을 들어 보면 되라 히브리어는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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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말하기 전에 이 단어를 듣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니까 어떤 단어가 딱 들어가면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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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명사를 만들 때 접두음이 예를 들면 야라 이게 동사입니다. 가르치다 하는 동사인데 이걸 명사를 만들면 도라 도라 그다음에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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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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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남자신이기는 하지만 달신을 섬기는 우상 집안에서 살고 있었다. 이거는 고대 근동학을 저같이 학위를 받을 정도로 정확하게 한 사람들은 갈대하우루는 달신을 섬기는 동네 자기가 또 갔던 그 친족이 살고 있는 하나도 달신을 숨기는 동네에요. 요소와서 24장 1절 2절 읽으면 강 건너편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숨길 때에 이런 말들은 바로 이런 대목의 한 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보면 라반이 오죠 라반 보입니까 라반 라반이 어디 있어요 라반이란 단어가 여기 없습니까 자 우선 여기 보세요 밀가란 이름이 되죠 밀가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그죠 밀가는 인데요 이 밀가를 같은 단어인데 아카드로 할 때는 말카투가 되는데요 말카투 여왕이라는 뜻인데 이 말카투가 뭐냐면 달신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를 완전히 학문적으로 지명과 인명을 분석하면 달신을 숨기는 동네의 분위기가 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 용자를 아시는 것은 불교죠 그죠 용아미, 용식이, 용 우리 기독신자들은 이 뱀용자, 용용자 이걸 잘 안 써요 우리는 주로 주, 애주, 신주, 주님, 예, 민, 예, 성 예수님의 뭐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독신자가 기우잖아요 범차는 불자답해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뭐냐 달신을 숨기는 우산 동네에 있는 그 라반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다시피 인척관계 아닙니까 라반은 희다는 뜻인데 희는 게 뭐죠 달을 말합니다 달을 달 빛이 이렇게 빚을 때 그 보름다가 빚을 때 이거를 그거를 물어보시오 자 그래서 좀 공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내용들이 탈신을 숨기는 분위기 이 내용을 공부를 그 분야는 책이 그 문자 톱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공부하면 야 내가 예수님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나 하는 거 같은 이야기네 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 더 놀란 게 뭐냐면요 60년대에 키펀치로 컴퓨터를 칠세 60년대입니다 시카고 대학에 겔브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 이 사람이 키펀치로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서 발견된 톱판들을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톱판들이 발견됐어요 이거를 키펀치로 하는 컴퓨터로 정리를 했어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책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키펀치로 이런 종이를 출력하다보니 종이 굉장히 큰데 뭘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김진섭이란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 갈때마다 전화번호법 해가지고 김진섭이가 몇 명 있나 하고 늘 그렇게 봤어요 흔하지는 않습니까 부산에 전화번호법 대면 한자만 되어 있잖아요 한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김진섭이가 한 17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흔하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산에 와서 메가폼을 딱 들고 위에서 위쪽 고약근한 공동에서 김진섭 그러면 예 할 친구들이 한 17명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톱판들이 다 발견된 거를 책을 냈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아브라무 아브라 말은 아버지고 라무라 말은 우리 성경에 람 종기하다 높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어는 아브람이고 히브리어와 사춘강의 아카드 언어로는 아브라무가 돼 아브라무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오 이 아브람 말고도 아브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네 그리고 여러분 12장 1절 읽을 때 눈물을 흘려 12장 1절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이거 읽을 때 몸에 전기가 안 오면 상황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여기에 벌써 중생이들의 중생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을 기다려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허불과 제로 죽은 상태에서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읽어야 돼요 오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라는 것이 작동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태어났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구나 네 너무나 여러분과 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로는 목사님 그냥 장로 가면 되는데 그것도 연합교회에서 오랫동안 성을 보냈는데 무엇이 깨끗한 거 들어와가지고 장로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영혼을 구하는 데가 되겠다 저하고 잘 만났어요 그래서 원래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더 불이 임하고 불살게 이 자료가 더 많이 갈수록 오면 많이 살아왔으니까 돈도 만져봤고 직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야 내 남은 생은 진짜 선택과 집중이고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는데 아 이거 내가 정말 붙어서 펜실베리아 내게 주세요 펜실베리아 얼마나 없대요 나는 하나님 극률로 펜실베리아 웬만한 동네에 다 살아봤어요 펜실베리아 펜실베리아 엉 펜실베리아 저 윌리엄 스포트도 소년 야구하는 거기도 펜실베리아 켄이스버그도 펜실베리아 펜실베 미케이스버거 저부터 내려가는 랜키스탑 요리카 까지도 옆으로 가면 웰빙 까지도 다 펜실베리아 웰분제 이분은 이 디렉터로 내가 진짜 한국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오늘 사모님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온몸에 생침이 들어있는 생침이 이야 이거 내 남편이 제대로 잡았네 좀 미치 잡을걸 이때 두 분이 그냥 갔다 다니면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좀 제대로 읽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좀 로마서 1장 16절을 얘기하는 이런 말씀에 좀 눈이 뜨여가지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2만4천 종족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게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여기 지금 대학생들 뭐 외국사분들 유대인들 잘못봉으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막 불이 확 붙으면 앞에 있는 그 기관차가 홀스파어가 세면요 뒤에 차량을 100개 달아도 갑니다 홀스파어가 문제예요 아멘 근데 미국에서 이만큼 좋은 교회를 이렇게 좀 쉽게 구한다 이거 신고 안해요 나이 쪽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당 하나 구하려고 40일 검색했어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사실 다 검색하니까 그 감리교를 우리가 빌렸는데 한 2,500명만 있는 교회에 감리교를 3분의 1을 빌렸는데 그 감리교 한국 교회에 좀 큰 교회가 오래됐다가 이 목사님이 한국 가느냐 믿고 있는 자의 이중장도로 놀다가 이게 들뚱나가죠 교회도 완전히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깨진 상태에서는 그 큰 교회에 맨날 몇 천번씩 내야 되는 돈을 그 당시 돈이 90여 년도인데 몇 천번 내고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자리가 우리 40일 검색기도 하는 와중에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요하께서 이르시래 하는 이르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이야기 아니냐 그 뒤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 내일 시간 좀 있을 때 또 하도록 하고 오늘 한 이야기들을 조금 풀었을 거니까 여러분 내일 오늘은 맛병이 봤다 생각하고 예습하고 내일은 아 제대로 딱 인생물 들고 조금씩 공부하는 거구네 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가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이게 다윗인데 다윗은 49살에 대형사업을 했다 이게 보통이야기 아니야 인생으로 말하면 끝나는 거야 취직까지 다 사는 동안에 마한사람이 아니라 황금기 중의 황금 얼마나 황금기입니까 고대 근동의 풍섭대로 하면 전쟁터에는 맨 앞에 반드시 왕이 있어야 돼 왕이 그게 풍섭이에요 왕이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하고 실제 전투를 못하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젤 앞에 서야 돼 젤 앞에 나를 따르라 그래야 돼 지금 우리 유대인들 IDF 이스라엘 디펜스 이 방위군들이 이스라엘 방위하는 군인들이 그 구호가 뭐냐 하면 아뢰입니다 아뢰 after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여러분 보면 별자리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것은 공군입니다 공군에 제일 먼저 경추되는 것이 현대장이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을 이길 자가 없지요 우리 보누 앞에서 우리 지휘관은 제일 먼저 벽기 때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 세대인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그 육군, 해군, 공군의 구호가 나를 따르라 지휘관은 제일 먼저 죽어야 돼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자는요 정말 해볼만한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제대로 알려면 김진홍 목사님과의 목회입니다 이민 목회는 김진홍 목사님이 전에 연합교회에 왔거든요 내가 지금도 기기생생에 김진홍 목사님이 잘 모르지 싶었는데 얼마나 성공이 가능하던지 내가 세대패에서 하는 동안에 그만큼 사람이 많으면 선보았습니다 우리 오가인원 연합교회에 공져가지고 연합교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장문 틀에도 그렇게 안 나요 바닥에도 다 앉았어요 왜?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진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다 죽어가는 여자를 임신 중독인가 이래갖고 한 여자를 덩에 없고 차도 없으니까 이걸 들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 거라고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가다가 사람은 죽으면요 살아있는 거 하고 죽은 거 하고 다릅니다 죽으면 무게가 확 옵니다 총 너리 짚으니까 상황 정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는데 무게가 딱 오는 거예요 뭐요? 죽은 거예요 병문 가기도 전에 죽었고 차도 없고 자기를 뒤에 싣고 가다 이래가다 나도 죽은 사람 등에 업고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택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죽은 사람은 더더욱더 안 씻어주니까 우리 부산 대학병원에서 죽은 사람을 내가 등에 업고 이불을 덮어갖고 내가 이렇게 업고 온 적도 있습니다 교회로 그러니까 살해 보려고 교회에다가 시신을 아참 먹고 기도도 하고 지금처럼 아참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야 이 다윗성 마흔 압살까지는 잘 갔는데 네 초대영상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었나마는 목욕하는 데가 밑에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지붕이에요 지붕이에요 지붕이 튼튼하니까 이 여자는 왜 모욕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매우기 15장으로 말하면 생리가 끝나가지고 정경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절차를 밟고 유혹하려는 게 아니고 절차를 밟고 자기 몸을 정적하게 씻으려고 앉았는데 왜 나잠을 잤습니까 다윗이 방중에 그 왜 밖에 나가요 어 나잠 자라고 하면 근데 이 봐요 자리를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전쟁 때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야 되고 살리세요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경쟁은 언제 나라가 강해지니까 마흔 없으면 요합 자문하고 싹 다 알아 지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때가 사올라는데 그러니 봐요 이렇게 이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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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는 꼭 하와가 선악가 보는 거 같은 거 같아요 보니 딱 보는데 뭐라 그랬어요 시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나 이거 나 이거 참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 아니면 절단해요 시인이 아름다워 보니 이때 이미 다비선 여자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같은데 여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자식을 열아홉 명을 낳겠습니까 그중에 솔로몬은 열 번째 왕이 열 번째 아들이에요 열 번째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보다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1번부터 9번 형님들은 다 병신들이고 열 번째 아들이 바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거를 딱 모욕하고 있을 때 어때 우리 동작이 뭐냐 목사들과 저하고 이런 기본 동작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해야 되는 거 그래 어떻게 해야 되죠 뒤로이 돌아 앞으로이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읽는 엄청난 실패들을 붙잡고 얼마나 여러분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하세요 다윗이 65세에 죽기 지금 5년 전입니다 참 여기 우리 지금 나이 들으신 우리 김옥사님 여러분들은 예사로운 이야기 죽기 5년 전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맨발로 도망을 칭니다 맨발로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게 이상하지 압살사롱 압살롱 우리나라 이런 게 참 이상해 압살롱 그래가지고 맨발로 지금 말하는 건 사회바라 쪽으로 기도로 오늘 지금 맨발로 도망을 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였죠 사울왕의 그 지파 중에서 시문이라다가 돌을 던지면서 실제로 시작하잖아 피 흘린 자 자기 피 흘리잖아 간접적으로 자기 장군을 죽였는데 죽고 그 아내를 잡았는데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 먼저 잠자고 있는 박세바를 바라보는 다윗의 신종 그걸 내가 팔고 10%는 알 것 같아 순수께네 순수께네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미쳐가지고 이 낙 죽인 그 다음에 죽었다고 요한이 이렇게 보고해 줄 때 얼마나 못된 말 했습니까 극장의 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아무나 죽인다 요게요 지가 칼에 10년동안 도망다니던 때 하나님 자기를 보호해 준 거를 아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은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아무나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붙잡고 주면요 우리는 바로 신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래서 다윗도 49살에 초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시켜주는 일이 아닌 가망이 이건 내일 이제 더 정확하게 맞는 내용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야 끝까지 잘 가야 돼 끝까지 지금 끝까지 잘못 가는 분들 우리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시작을 크게 했는데 어쩐 그야말로 이게 뭐라고 하죠 용두삼이라고 용두삼이 정말 너무 허무한 거야 뭐 이렇게 아 너무너무 어린 일이 많습니다 우체한 말을 못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냐 돈을 만지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니까 내가 죽는 길이 사는 일이다 장로님인데 자살하고만 그런 것도 다 살고 있어요 지금은 나간 같은 선의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은 두려워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인물들은 한 번 한 번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냐 라고 예수님 아니면 해답이 없는 다 죄인들이다 이거를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왜냐하면 이방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 룸도 있고 돈구가 있습니까 락도 들어있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말로 가난한 의사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 완전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두 분 계시는데 사실은요 그 당시 2천 년 전에 배에 있는 아이가 할대로 국경을 되어서요 이게 아들이 질달을 잘 몰라요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아들을 낳아 제가 처음에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장군님은 잘 아세요 가졌는데 제 아래 배를 탁 탁 발로 차는거 배로 그래서 굉장히 센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아들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지만 제가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아들 같은 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세요 이분은 잘 아니다 우리 아이가 다 같이 살았으니까 아들 같은 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도 사실은 쉽게 생각해보면 딱 나고 긴장되는 이야기란 말이고 아들이 나오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들 그리고 그리고 이름을 미리 주잖아요 이름을 이 이름은 구야대에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호시야 호시야 예호시와 이샤야 야후 그게 다 야시와라는 동사 구원하다 라고 말해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을 다 알아요 유대인들의 구원 근데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시와 그것도 내가 구원이라는 나라의 명사에요 아멘 자기 이름 죄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죄의 그러면 죄의 값이 죽음도 들어가 있는 거에요 죄와 죽음에서 그 집을 해오고 구원하는 거에요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몇만 년이 지라도 다 알 수가 없는 십자가의 사람이고 놀라운 간격의 사람이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열 주시는 데 살다 가는 거에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나이를 좀 들었는데 밥도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하도 안 남기죠 장훈이 하도 안 남기죠 제가 이거 뭐 이거 언제까지 할지는 내가 모르지만 아직까지 원욕이 거치기까지 안 나와대 전동시위장인 것처럼 언준이 그 언준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언젠가는 울 거라고 저도 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인데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못 들은 방법만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딱 하고 갑시다 이 요한복음 십장을 요한복음 십장 오늘 하나만 딱 합니다 요한복음 십장 아버지 요한복음 십장 요한복음 십장 18절 좀 감성을 하세요 요한복음 십장 刀 지구상에 어느 인간도 흉내도 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하셨어 요한복음 십장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배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지도 있고 다시 얻을 권지도 있으니 이 계기는 내 아버지에게서 바라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 80에 설사로 죽었습니다 상한 음식을 가져온 제자에게 이거 먹지마 내가 먹어 하고 상한 음식 먹고 예상 그대로 배에 줄줄줄 하다가 죽었습니다 80에 공장 72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석가라에서 71살에 아테네가 주는 독사발 도그랑 마시고 죽었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전 지구를 뒤덮고 있는 무안마드 무슬렘대 창시장 무안마드는 69살 전 됐을 때 하도 선지자라고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사우디에 사우디에 사던 윤대인 여자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무안마가 제일 좋아하는 어깨 양고기를 독약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먹으라고 선지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때도 사는 한국말이 아나콩콩입니다 이거 죽는데 모르고 먹었어 그러나 69살부터 몸에 서서히 독이 퍼져가 72살에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구상에 5대 성인이라고 하는 4명의 마지막 양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다릅니다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른냐고요 제대로 배우면 그냥 새 침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게 밖에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게 밖에 없다 하는 우리 죄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대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약하고 구제 불능기고 정말 어떻게 구원 받겠나 하는 이런 친구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아멘 하다로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내가 버릴 파워도 있고 그 돈으로 내가 리테이크 빼앗을 수 있는 파워도 내가 가지고 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디있어? 죽음을 향해서 내가 죽음에 내 생성을 내어줄 건서도 있고 그 돈으로 가득한 건서도 있다 아버지들이라고 그래서 하늘만의 돈으로 빼앗은 게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거래성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장면들 참수하는 거 이마들이요 기독시대를 겹주려고 실제로 참수하는 것들을 막 찍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막 좀 담대함을 가지고 하면 영상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댕동 날아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얼마까지 받은 거였지만 1200명이 죽었잖아요 가사에서 바로 10월 7일날 작년에 그거 죽을 때에 그 이마들이 다 찍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마부젠이 짓밟고 죽겠느냐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어느 세계에서 가장 증거가 발달되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미관상 여러분한테 접근이 안 됐고 또 여러분의 노력도 안 하고 돈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 그래 처리병 죽는 거 같다 이거 하고 그 동네를 가본 한국 사람이 많아요 선교하러 가가지고 이거 사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몇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유대인 사랑하고 막 복음 전화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기 전쟁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70에 아끼고 가는 여자들만 남아있습니다 모성애가 발동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케냐에 가서 이 농아 농아 성교를 평생 하다가 47년생일 거야 이분이 몸도 필요가 안 좋은 분인데 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면서 아 내 아무도 있으러 가야돼서 왜 모성애가 발동되는 거야 이는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는데 내려도 가서 이게 한국의 어머니들 그리스도님들에게 이런 걸 줘서 격려 많이 가졌어 그게요 응? 가서 그냥 자기 자식들도 돈 잘 벌고 이러니까 그리고 돈 돈 돈 올 거 아닙니까 해갖고 담배 사고 이래가지고 헉 몸도 안 상한데 무조건 군대로 들어가고 군대로 군대의 아이들만 해가지고 지자식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게 복음이 지금요 이상한 방향에서 복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장원 17장 17절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장원 17장 17절 친구의 사랑하는 것은 항상 있다 그렇지 그게 친구지 친구의 사랑은 항상 있어요 Behold it in every time Loving Love or friend 친구의 사랑은 항상 있다 아 그리고 형제는 렛츠 아르라 역경의 때를 위하여 역경을 위하여 이발렛 태어나는 친구와 형제가 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하고 한국인이 본래 형제예요 오늘 이런 말씀에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와있어요 시간이 너무 저리가 안 그랬는데 그리고 뭐냐 야 지금 복음이 전개되는 이유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길게 가고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할머니 과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십이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가 다섯 명 넘어예요 와서 그렇게 막 헌신적으로 물건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물품이 많더라고 무슨 방탄복이 그것도 있고 뭐 많더라고 이런 거를 어떻게 안에 달아가지고 사가지고 들고 가서 주는 거야 진짜로 자세하게 주는 거 같은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좀 그런게 있어요 좀 세계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이해가 복음이죠 복음이죠 왜 자기가 뜨뜬하게 나는 크리찬이다 나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 나 성경모들과 예수님이 누구의 구세주대 뭐 이래가지고 짧은 영어로 배워온 것 같고 써보는데 이게 사랑을 가지고 뛰니까 아 아 그중에 좀 히브리어 잘하고 방송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어 또 내가 직접 봤어 한국으로 말하면 KBS 같은 방송에 가가지고 어 완전히 복음을 유창하게 현대 히브리어로 어 한국의 교회는 유대인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돕는게 우리가 돕는 거 아니야 Afraid In need 히브리어를 잘 안하고 외부가 빠뜨난 40대 중반쯤 되는 자매가 아주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그 방송 다 탄거요 이스라엘의 제일 큰 방송에 그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받았겠어요 여기다가 우리 이스라엘 포럼이 만약에 가가지고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야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형제고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친구다 시 성경을 막 받아 그래서 그리저번에 우리 저저 일삼십일날 그 우리 신년 할애할 때 대사가 내가 이거 왠지 안 났는데 내 말 한마디 넣고 이 사람이 뿅 한거야 뭐냐 야 내가 니 만나라고 이주표 해갖고 1670불 주고 표 끌어왔다 표가 되게 비싸더라구요 나랑 달라서 그래서 내가 니 만나라고 1670불짜리 표를 사가지고 얘 왔다 해갖고 딱 만나니까 다른사람 필요 없대 내가 본래 네사람 만나라고 이메일 보냈는데 네사람 니 만나봐 니 만나봐 어서 내가 만나자 그래서 2시간 15분만 자기 집에서 만나가지고 보험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보니까 보험 전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야 참여름과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성경대로 첫째는 유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죠 1948 5월 14일날 독립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스라엘 땅에 살았 사람이 몇명 제가 깜빡하네 23명 아니면 13명이요 이거 쓰다보니까 깜빡하는데 그 데이터가 다가서 23명일거에요 23명 지금은요 4만명이에요 4만명 그 안에도 한국사람 우리 안에서 일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다이아레시스 이게 뭐에요 우리말로 하면 투석이 투석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 세명이 달라붙고 어 자식 세명이 돈 잘하면 전부 다 아버지 주는거에요 아버지 1년에 한 9억 안팎으로의 돈이 지금 이스라엘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2016년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다 주니까 동네를 한국사람에 일하는거에요 이스라엘의 동네를 500등분 500등분 과자도 들어가고 웨스트뱅크도 들어가고 500등분 해가지고 그리고 2030년까지 500지역에 하나씩의 교회를 세우자 2016년에 초박신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117개를 세우자 그리고 한교회당 30만원씩 준다고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배당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거에요 그러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도 십십만원을 돕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분하고 우리 아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런데 아 정말 기독을 먼저 건난다고 하나님께 붙어 주세요 일 잘하도록 투석동원 우리 하나님이 딱 이것도 신장 하나 갈아 넣어 주시면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하지 자 그래서 말을 정리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정만 복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들 죄인 예수님 안겨뒀으면 큰일락끄만한 죄인 아브라함이 아들 다윗이 아들 죄인 예수님이 정말 용사를 해줬으면 큰일락끄만한 예수 그리스로의 총봉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보셨고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온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들은 나아래니 이름을 예수하라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생은 매일 질질이 뛰어야 되는데 왜 나 구원받았네 너도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기쁨과 감사와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느냐 아멘 이렇게 되어지고 한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마침밥을 딱 먹는데 무순 밖에 없잖아요 그냥 밥을 딱 먹는데 갑자기 발음표정으로 다 한 사람 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내가 시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요 놀란건 마태봉 19장에 이 단어가 다 나와요 첫째가 뭐냐 첫째가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둘째 천국감라 여러분 자주자주 천국에 들어가야돼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요 10몇년동안 했던 샬롬센터에 갔는데 주로 여성들이야 남자도 맨날 얘기하지만 여성들인데 내가 강의를 할건데 강의 전에 찬송을 붓는다고 찬송을 붓는대요 이사야 6장을 불렀어요 거룩하다 뭐하고 어차피 제가 부르면 나도 따라할 수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른대요 갑자기 내가 그냥 청산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입신이죠 청산을 내가 가버렸어요 이 노래를 타고 그래서 완전히 아침에 10시부터 12시 반까지의 2시간 반 강의는 이 찬송 때문에 찬송에 대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할 강의는 내가 이사야 다 주었는데 그거는 오후에 하고 하시면 야 오래간만에 제가 그런데요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주님이세요 10편 23편 3절 찬송 중에 천당을 들어갔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천당에는 병이 없어요 천당에는 죄도 없어요 천당에는 죽음도 없어요 마귀가 없는데 그러니까 천당으로 들어간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세 번째 수술을 받는데 댁인 선교사 우리 한국원 선교사가 이거 실패하면 죽는 거야 여자분이 그래서 가족들이 앉아서 서서 세 번째 수술을 받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간장한 게 아니고 직군 선교사가 밖에서 와서 보니깐 가족들이 직기간에만 있으니까 운중이 들어가잖아요 한국사람이든 미국사람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너무 오랫도록 불러 그래서 되게 오랫도록 불러요 이랬는데 나중에 찬송 부른 중에 하나님이 나사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집회하면서 와가지고 조금 뜨덩어리를 한 번 말하고 영어를 섞으면서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중 이러면 10편 22편 알죠 엘리엘리 나바 아삭타니 우리 쉐라타니라는 말은 아람이고 히브리함은 나를 깨끗 이 완전히 고난의 시에 대한 최고의 시가 10편 22편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뭐냐 키 아싸 키 아싸 참으로 행하셨도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우리 말이 원어들 하면 그가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작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이 시 안에 찬송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른 단계 있고 눈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자기가 확실히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때 이렇게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몸은 지금 저 그 발감 저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말고 지금 저 이라카에 있는 텔 아비브 거기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래가지고 성전의 감동을 주니까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이리 끌려왔는데 성전으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지저분한 가제나님들 가적이라서 히브리로 참 재미있거든요 토해봐요 토해봐 토해바라고 토해보라 아주 토하고 싶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시상에 남은 세상에도 자주자주 천국으로 천국마뛰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야 이 마태복 1장 1절이 너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인간으로 오실 때 그냥 휘앙사람을 오시는게 아니고 죄가 충만한 것으로 오셔서 은혜가 더 하나 눈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시작하면서 됩니다 자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요한복음이 대처에 말씀이 계시네요 영혼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 안하고 왜 이 마태복음으로 신약성경이 시작했을까 이게 너무 심합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시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치면서 요한복음이 사도행전과 앞에 있는 공만복음 사이에 꼭 있어야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전체 복음서를 마무리치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성령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한 번의 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선택 본명이 있다는 것을 내일 크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상하는 분들이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제가 큰 제목을 그리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 이분이 그 안경으로 성경에 믿자 하는 매우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나누어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